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. TV 남풍입니다. 제가 오늘의 것은 바로 gta5 무료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특히 뭐 컴퓨터 사양 뭐 그런거를 다 떠나고서 그냥 갖고 있으면 이득 이라는 가장 그런 마인드입니다. 그냥 갖고만 있으면 이득이에요. 이거 진짜 이득이에요. 진짜. 그러니까 이거 잘 따라오십시오. 영상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뭐 주주주주 설명 안하고 일단은 크룸이나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유튜브 딱 들어가서 gta5 무료 딱 친 다음에 이거 링크는 제가 그냥 유튜브 설명 촬영 댓글란에 써 놓을게요. 자 여기 들어가시고 여기서 여기 보이죠? gta5 이거 이 게임은 18세 미만의 이용자가 풀려야기에 부적절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거요? 이거 굳이 인증해야 되냐고요? 아니 인증할 필요 없어요. 그냥 계속 확인하면 돼요. 자 이거 아마 들어가서 이거 보안 하기를 누르면은 아마 이거 로그인 뭐 하고 그럴텐데 로그인 할 때는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것도 보여줘야지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로그아웃을 하면은 바퀴 이렇게 바퀴가 뜨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바퀴가 뜨고 그 다음에 뭐 구글이라던가 페이스북 이건 뭐지? 플레이스테이지입니까? 그 다음에 엑스박스 이거는 모르겠네. 닌텐도 스위치? 닌텐도? 자 이렇게 다섯 개의 계정으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저는 뭐 제가 있던 거로 로그인 할게요. 일단 뭐 인증이라던가 그런 건 할 필요 없어요. 인증이라던가 그런 건 할 필요 없고 일단 이렇게 보관함을 하고 아마 그 다음에 이 에픽게임즈를 다운받아야 될 거예요. 에픽게임즈를 다운받은 다음에 하면 될 텐데 그 에픽게임즈 다운은 그게 어디 있지? 에픽게임즈 이거 여기 누르면 어 되네. 이 에픽게임즈 아마 다운을 받아야 될 거예요. 자 그리고 일단 이거 제가 아까 좀 더 말했죠. 이득이라고 갖고만 있어도 이득 왜 이득인지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가지고 있는 즉시 33,000원을 일단 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. 일단 이거 보관하는 즉시 33,000원을 그냥 가져가는 거야. 33,000원 자리 애초에 무료로 주고 있어요. 그 다음에 GTA 온라인에서 100만 달러도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상품권도 줍니다. 이게 뭐 이거 이 상품권은 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. 이런 상품권도 드려요. 진짜 이득이야. 이거는 진짜 이득인 거 같아. 그 다음에 3만 3,000원도 꽁으로 얻어가고 거기에다가 게임에서 쓸 수 있는 현금 100만 달러도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상품권도 공짜로 가져가고 정말로 괜찮은 거 같습니다. 만약에 뭐 GTA 하고 싶었는데 어 뭐 돈 없어서 못 깔았다 뭐 그러시는 분들은 지금 이 기회에 제 유튜브 영상 보시거나 뭐 누구 영상 보셔서 어 이렇게 빨리 네. 까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 이건 진짜 이득이에요. 이거 진짜 까야만 놔도 이득이에요. 안 깔아 놓으면 손해입니다. 이거 이거는 네. 2020년 5월 21일 어 11시 59분 59초까지 가능합니다.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. 나 아까 좀 더 얘기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이걸 깔면 됩니다. 일단 이걸 깔면은 아마 될 겁니다. 이거 이 에픽 게임즈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버 분들 그 그 그 영상 보시면 될 거 같아요. 일단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네. 제 유튜브 TV 단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면 남으신 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안녕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 Se on 좋아요 눈ief